아 배불러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한광 정보통이 있는데 하고 싶은 거 있어? 있는데 서울에서 못 한 거 같아 뭔데? 그... 가약? 요트? 근데 서울에서 못 하는 거 뭐라고? 뭐라고? 서울에서 못 하는 건 없어 없어 그래서 따라오 따라오 레츠고 우리 가고 싶어요 나도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 나도 알겠어 알겠어 지금 기분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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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수영 어떻게? 유타 형 잘할 거 같아 수영 잘해 저는 진짜 잘해 제가 더 잘해요 수영 잘해? 이제 잘해 저는 50m 몇 개 몇 개가 있어? 저는 그런 거 안 잘해요 저는 진짜 머리머로 갈 수 있어요 아 머리로 갈 수 있어?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어요? 얼마나 갈 수 있어요? 모르겠어요 잘해요 내가 더 잘해 한국 왔어요? 날씨 진짜 제일 좋아할 거 같아요 한국에서 위너 서머 이런 거 잘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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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어요 한국 있는데 너무 빨리 가고 싶어요 한국 왔을 때 한국 너무 예뻐요 왜냐면 그 길 서울 왔을 때 한강 여기 근데 이렇게 브리지 다리 진짜 예뻐요 진짜 신기해 처음 왔을 때 야경도 야경도 예뻐 와 아 아 아 좋아 에너지 좋아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아 오늘 날씨 여 좋아 진짜 기분 좋아 오 왔어요 안녕하세요 와 몸이 너무 좋아 깜짝 놀랐어요 마이 갓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아 좋아요 근데 이거 숯은 센다 아니면甜다? 아 아 아 진짜 진짜 어 어 어 아 아 와 오케이 오 지금 자세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네 길고 이 팔은 당기고 오케이 네 네 네 네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이거지 오 이게 봤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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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저는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 스파 이런 거 운동 공동 렛츠 갓 렛츠 갓 렛츠 갓 렛츠 갓 렛츠 갓 네 아 렛츠 갓 이런 거 긴장하지 뭐 진짜 렛츠 갓 엇 렛츠 갓 렛츠 갓 렛츠 갓 이럨 렛츠 갓 렛츠 갓 저럨 렛츠 갓 어 아, 카드! 카드!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워워워워워! 고. 고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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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아! 오 마이 갓! 고jä. 솔직히 누가 제일 잘할거같애? 미! 저 굉장히 잘해! 쟤가 더 잘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떡볶이 근데 항상 있으면 소울 떡볶이 소울 떡볶이 그래 만두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소울 만두 더 너무 좋아.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쌈? 이 이름은 뭐예요? 보쌈 보쌈 한국에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. 쌈 보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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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소스 쌈장 쌈장 그리고 이거 마늘 과요? 김치 이거 소스 조금 더 보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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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진짜 좋아요 진짜 재밌다, 그치? 환경에서 먹는 음식은 좀 달라 어, 맞아요 진짜 예뻐요 저는 다시 가고 싶어요, 한국 하나 남았지? 오마이갓!